자 이번 시간에는 홀리그레일 레이아웃 이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홀리그레일이라고 하는 것은 성배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인디아 존스 같은 것을 보셨으면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성배를 찾기 위해서 가진 노력을 다하죠. 홀리그레일 레이아웃이라는 것은 마치 성배처럼 많은 웹개발자와 웹디자이너들이 어떠한 형태의 레이아웃을 구현하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그것을 구현하는 그 과정이 만만치 않았다. 요렇게 하면 저런 문제가 생기고 저렇게 하면 요런 문제가 생겨서 그런 것들을 빗대서 약간의 유머를 섞어서 성배 레이아웃 홀리그레일 레이아웃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홀리그레일 레이아웃은 요렇게 생겼어요. 위쪽에 헤더와 아래쪽에 푸터가 있고요. 그리고 왼쪽에 내비게이션, 오른쪽에 광고 같은 것들이 들어올 수 있는 다시 말해서 중앙 부분에 3단으로 컬럼이 배치되어 있는 이런 형식의 레이아웃을 우리가 홀리그레일 레이아웃이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홀리그레일 레이아웃을 만드는 방법을 살펴볼 건데요. 이걸 만드는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제가 이번 시간에 다룰 방법은 이 오래된 브라우저 여기서 얘기는 오래된 브라우저라고 하는 것은 뭐 최소 인터넷 익스플로러 9 예, 인터넷 익스플로러 9에서 부분적으로는 인터넷 익스플로러 8에서도 동작할 수 있는 예, 그런 홀리그레일 레이아웃을 한번 만드는 방법을 이번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만들 결과물부터 한번 살펴보죠. 요렇게 생긴 거 만들 겁니다. 그리고 요건 이제 특징적인 것은 화면의 크기가 작아졌을 때 요렇게 레이아웃이 완전히 바뀌면서 디자인이 좁은 화면에서도 컨텐츠를 소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소위 반응형 디자인이 적용되어 있고 이 반응형 디자인은 인터넷 익스플로러 9 이상에서도 동작합니다. 예,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여기 있는 이 부분이 이 웹사이트 이 페이지에서 가장 중요한 중심 컨텐트 메인 컨텐트가 되는데 저 메인 컨텐트가 화면이 넓을 땐 이렇게 보이지만 화면이 작을 때는 이렇게 가장 위쪽에 상단에 위치하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소스 보기를 했을 때 자 보시는 것처럼 중심되는 컨텐츠가 HTML 코드 상에서 가장 첫 번째 등장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웹사이트의 화면이 클 때에는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 두 번째에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즉 사람이 볼 때는 두 번째 위치에 등장하지만 실제 HTML 코드 상에서는 첫 번째 위치에 등장한다 라고 하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할 수 있냐면 웹사이트에서 웹페이지 HTML에서 등장하는 정보 중에 먼저 등장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의미로 HTML을 소비하는 쪽에서는 사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검색 엔진이 우리가 만든 웹페이지 HTML을 소비한다고 했을 때 검색 결과에 제일 먼저 보여줄 정보는 당연히 처음에 등장하는 그런 텍스트나 컨텐츠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정보를 HTML 상에서 초반에 등장시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사용자가 사용자한테는 또 화면 가운데를 중요하게 또 여기는 사용자의 패턴은 또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차이가 있어요 그걸 이제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수업으로 들어오셔서 겁나 빠른 웹랩시피에서 여기 홀리그레일 레이아웃에 대한 설명 부분 있죠 여기 보면 플렉스 박스를 이용한 방법이라고 제가 해놨는데요 자 이 플렉스 박스는 여러분들이 홀리그레일 레이아웃을 구현할 때 현 시점에서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걸 사용하시면 물론 플렉스 박스를 배우는 게 조금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배운 다음에는 정말 쉽게 홀리그레일 레이아웃을 아주 엘레강스하게 예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예 되게 우아하게 구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수업 지금 제가 만들고 있는 수업을 먼저 보셨다면 저는 강력하게 플렉스 박스를 이용한 방법을 보실 것을 권장 드리구요 그리고 그럼 플렉스 박스가 더 좋으면 이걸 쓰면 되지 않냐 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그거는 왜 그러냐면 현 시점에서 플렉스 박스는 좀 최신 기능이에요 그래서 일부 브라우저에서 동작을 안합니다 정확하게는 인터넷 익스플러러 10 이하 버전입니다 예 현 시점에서 저희 오픈 디토리얼스의 경우에는 인터넷 익스플러러 10 이하 버전 으로 접근하는 사용자는 약 1% 정도 돼요 예 그 1% 정도 되는 사용자를 여러분들이 그 지킬 것이다 말이 이상한가요 예 그분들에게도 접근성을 제공할 것이다 라고 여러분이 판단이 되면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그 과거 브라우저에서 동작하는 방법을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어 1% 정도는 뭐 버린다는 표현은 너무 과하고 음 단념하겠다 아니면 그분들이 대체 브라우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겠다 라고 마음을 먹는다면 당연히 지금 우리가 다루는 이 수업 말고 플렉스 박스를 이용한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선택입니다 예 그리고 브라우저의 점유율은 시시각각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브라우저가 좋은지는 여러분이 결정하고 음 합의하고 해야 될 문제입니다 정답이 있는게 아니라는 거죠 예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이 Can I use라는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예 그 뭐죠 통계를 통해서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아무튼 여기 있는 이 홀리그레일 레이아웃에 대한 이 플럭스 버전을 좀 보시고요 그리고 반응형 디자인과 관련된 부분은 제 css 수업에서 미디어커리 파트 부분에서 또 별도로 다룹니다 여기에 보면은 어 미디어커리 응용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서 그 홀리그레일 레이아웃을 반응형 디자인으로 하는 부분이 나와요 요거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html은 완전히 똑같은 html을 사용할 겁니다 예 플럭스 박스를 이용하는 것과 함께 이번 수업에서는 똑같은 html을 사용할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html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설명드리지는 않을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번 수업은 좀 서두가 길었는데요 여기서 영상 끊고 다음 영상에서 나머지 이야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